아니… 니, 니들… 얼굴이 어떻게 된 거야? 응? 얼굴이 뭐? 얼굴이 아마 묻었어? 그게 아니라… 니들 얼굴이 전에 만났을 때랑 좀 변한 거 같은데? 응? 아아! 난 또 뭔 소린가 했네! 난 리프팅 좀 받았어! 이거 효과 좋더라! 난 지방 흡입 좀 하고 다이어트 병행했더니 살이 엄청 빠졌어… 어머머, 그러니까… 엄청 날씬해졌다예! 난 별건 아니고 그냥 쌍꺼풀 수술이랑 속눈썹 면장 좀 했어! 어머머머, 눈 엄청 예뻐졌다예! 혜정이 넌 뭐 성형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 안 받아? 응? 나? 에이, 다 늙어가지고 무슨 그런 걸 받아! 어머머, 얘 좀 봐! 니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뭐가 되닌? 그래… 그리고 요즘은 자기 관리가 중요한 시대라서 우리 나이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돼… 맞아 맞아! 진짜 요즘은 외모가 경쟁력이라니깐! 그, 그런가? 그럼! 너도 한번 고민해봐! 혜정이 너도 리프팅만 해도 엄청 이뻐질 거 같은데? 그래… 성형 수술까지는 아니어도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시술 정도만으로도 확 이뻐지니까 한번 생각해봐! 다 왔어! 응? 오, 엄마! 오셨어요? 아우, 엄마 됩사! 오랜만입니당! 못 본세, 턴을 그셨네용? 니들이 왜 여깄냐? 아,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밥 좀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뭐 이리 당당해, 이 쌍놈새끼가!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빚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요! 뭔데? 이번 달에 롤에서 새로 출시한 차가운 피의 서리달 스킨들이 너무 이뻐서 그만… 이 새끼가 진짜… 히익! 하휴… 좀만 기다려… 금방 밥 차려줄게 아, 저기… 여, 여보… 응? 왜? 나… 요즘 많이 늙어 보이지? 뜬금없이 뭔 소리야? 그냥… 많이 늙어 보이나 해서… 늙어 보이긴 무슨… 아니야! 여보…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늙은 거지!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니, 그, 그럼 저기… 나 성형 수술… 한번 해볼까? 뭐? 성형 수술? 아니 뭐… 수술까진 아니어도… 그냥 간단한 시술도 많다던데… 당신 젊어 보여! 20대 전여 같아! 영혼 좀 담아서 얘기하지? 갑자기 무언 생통 맞은 성형 수술이야! 우리가 지금 그럴 돈이 어딨어! 당신도 뻔히 사정 알잖아! 알지… 아는데…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가 제일 예뻐! 시잘대기 없는 생각 말어! 맞아요, 엄마! 그럴 돈 있으면 저 용돈 좀 더 주세요! 아, 배고파! 빨리 저녁이나 줘! 엄마! 기왕 온 김에 오늘 그냥 자고 갈게요! 그려… 그러던가… 그동안 맛있는 밥을 차려준 엄마 집사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왔습니땅! 우리가 성형을 시켜줍시땅!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땅! 근데 성형 수술을 어떻게 하게요? 진짜 성형 수술처럼 막 얼굴을 칼로 썰고 뼈 깎아내고 그러게요? 흐흐흐흐흐흐 그러다간 엄마 집사가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아닌 것 같고… 겸해로 한 번 해봅시당! 조슘장! 특수분장 느낌으로 한 번 가봅시장! 응! 여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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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응… 여보… 일어났어? 너, 너, 당신… 너, 누구야? 응? 뭔 소리야… 잠 덜 깼어? 아니… 너, 당신 맞아? 얼굴이… 얼굴? 얼굴이 왜? 많이 부았어? 자, 봐봐… 아니 혜정이는 갑자기 뭘 보여줄게 했다고 이렇게 급하게 부른거래? 몰라… 만나 보면 알 거라던데! 혹시 뭐 어제 우리 애기 듣고 성형 수술이라도 받은 거 아냐? 에이, 설마… 만약 그렇다고 해도 붓기도 다 안 빠졌을 텐데 오늘 바로 보여준다고? 얘들아~! 응? 하하! 나 어때? 누, 누구세요? 처음 보는 처녀인데? 누구 딸인가? 하하하하 얘들은 참… 나 혜정이야 혜정이! 뭐어? 어때? 많이 변했어? 어머머머머… 이게 뭔 일이래 대체?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다시 태어난 수준인데? 우리랑 그림자가 다르잖아! 그 정도인가? 하하하하 대체 어디 병원이야? 나도 거기 가야겠다! 나도 알려줘! 나도! 응? 비, 병원? 아니… 그, 그게… 어머, 이기발! 이런 개씨… 저기… 아가씨! 어머 깜짝이야! 이 양반이 언제 왔대? 혹시 시간 있어요? 뭐, 뭐라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뭐… 너무 미인이라… 데이트 신청 좀 하려고 했지? 하! 참… 뭐야 갑자기…? 내가 어제 말했지? 당신은 지금이 제일 예쁘다고! 빈말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히! 말이라도 고맙네요! 내가 요즘 당신 이쁘다는 표현을 너무 안 했나 봐! 이젠 자주 해줄게! 히! 됐네요! 빨리 집 가서 저녁 먹자! 배고프다! 그래… 오늘은 장어 해줄게! 뭐? 저, 장어? 갑자기 웬 장어야? 장어 꼬리 많이 먹어? 알았지? 아니 잠깐만 여보! 웬 장어냐고! 이, 여보! 여보!